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면차대의 숫자에서 오겠습니다. 아무런 면차대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한국토리프에서는 마지막 예전차도 심장적인 계속 소득제를 그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반드시 소득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반드시 소득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반드시 소득이 발전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